가은이 난 절대. 나도 아니거든. 직장인들이 월요병이 있잖아. 우리도 약간 월요병이 생겼었어. 오빠 생겼었어? 누군가를 꼭 만나야 될 것 같고. 누군가를 꼭 카톡을 이뤄야 될 것 같고. 아 난 솔직히. 별로 예쁜 거 모르겠어 뭐 그냥. 눈이 약한 소리지. 우와. 해양경제 좋은데. 해양경제 좋은데. 긴장이 고마워요 나한테. 이거는 누가 봐도 손을 다져대. 나도 저렇게 설렐 때가 있었지. 야 그럼 뛰어야 되냐. 뛰어야 되나 봐. 뛰어야 되나 봐. 아 참 뛰어야 돼. 일단.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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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옷을 갈아입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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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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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빤 강남스타. 나 아영아 75. 강남스타. 오빤 강남스타. 오빤 강남스타. 오빤 강남스타. 오빤 강남스타.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아. 아. 아 진짜. 이렇게. 이게 안 잘린 것 같은데. 아니 뒤꿈치를. 아 그래 샌날처럼. 샌날처럼. 감사합니다 형. 한 밖에 없어요. 비. 자. 됐어? 네. 오늘 몽계도 하는 날인가. 오늘 제가 가시고. 예스.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요? 어디로? 어디를 가요? 어디 갔어요? 아아. 아아 아아 아아아아. 환런히. 출발해 주세요. емон jáина. 어. 으악. 아아아아. 으악 아아아아악 아아아아. 으악 으악. 으악 없윤. reminding occurred. 저 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손을 잡는 거야. 저 한 거 볼 땜에 우리 다 손 잡고 걸었어. 네 오랜만에 손 잡고 좋은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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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광수야 너 팔이 뭐야.